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보는 생방송 정치본색, 저는 이종근입니다. 오늘 정치본색의 주제는 미리 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욕설 논란, 퇴로 없이 전면전입니다. 이같이 신박한 주제를 간지나게 풀어주실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설주환 변호사, 왼쪽에는 신인규 변호사. 두 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요일 날 정치본색을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에 몰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두 분이 워낙에 젊으시고, 생물학적 나이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풀어나가시는 것, 여러 가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워낙 활기차셔서 제가 너무 꼰대처럼 안 보이려고, 비록 사회지만, 색깔과 옷 매무새를 다짐해 봅니다. 자, 조금 우스캣 소리로 시작한 게 오늘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좀 도웅처럼 시작을 해봤습니다. 토크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반박하며 공세로 전환.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처음으로 약식 기자회견을 하러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약식 기자회견을 전 직접 보지 않고 이렇게 텍스트로 봤는데, 텍스트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자들 웃음,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했더니 기자들 웃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만큼 아마도 미국에서 뉴욕에서 벌어졌던 그런 비서고,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귀를 쫑긋 했을 겁니다. 대통령 워딩은 이 사고에 어쨌든 논란의 진실을 밝히자, 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했기에, 더 어저께 논란이 더 커지고, 또 공박, 양쪽 진영의 공방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박홍궁 원내대표가 9시 30분, 21일 9시 30분에 최고위원회에서 33분, 막말과 관련된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언론도 보도하기 전이었다. 그러면 이 박홍궁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가, 무엇을 보고 시작한 건가, 이런 어떤 의혹의 시발점이거든요. 신인균 변호사께서 논평을 제외하고,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시간대별로. 네, 우선은 9월 22일 목요일인데요. 당시에 언론사의 보도된 시점은 오전 한 10시로 보입니다. MBC에서 보도로 한 건 10시고,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전에 9시 반 정도에 박홍궁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언론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8시 50분 정도 그 앞전에, 이게 지금 영상이 좀 돌았다 그래요. 돌고 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밭이라고 그러죠. 기자님들이 이렇게 워딩을 쳐서 돌리는 거를, 저도 한 9시 한 10분 정도에 저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상당 부분 돌은 건 사실이다, 돌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의혹 제기는 MBC와 민주당이 유착을 해서 이거를 좀 받아가지고 보도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에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당시 풀기자라고 하죠. 공유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순방 취재를 하러 따라간 기자들이 대통령 일정을 다 붙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십 개 국가에 따라 붙는 몇백 명의 기자들이 전부 다 현장을 나가면 몇천 명의 기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한 팀, 두 팀씩 당번을 정해서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유하는 걸 풀기자라는, 그러니까 풀 형식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MBC 기자가 동영상 담당이었고, 그런데 박홍금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언급할 때까지 보도가 되지 아니했다면, 박홍금 원내대표의 소스는 MBC 쪽이 아니겠느냐. 이게 의혹의 시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관계에는 그렇다선 치다라, 저도 그날 당일에 8시 좀 넘어서, 그러니까 8시, 한 9시 근처였던 것 같아요. 저희 단체 채팅방 같은 데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영상도 클립된 영상이 올라왔었고, 그런데 이게 박홍금 원내대표가 분명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논란이 아마 보좌증들도 당연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든이니, 욕설이니, 그러니까 막말이 더 초점이 맞춰졌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욕설을, 이 땡땡이라고 하는 그 욕설 자체가, 이런 말이 있었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하니까, 밑에서 참모진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 그걸 박홍금 원내대표가 아마 최고위석상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무슨 바이든이니, 난리면이니,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막말로 인한 외교 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 그다음에 그것을 MBC에서 보도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해명의 마지막 종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자막을 그렇게 왜 달았냐. 이게 계속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해명도 하시는 건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먼저 실수한 것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원천적인 질문이 하나 남게 돼요. 그럼 이거 보도하지 않았었어야 돼요?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임무인가요? 나는 그거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MBC에 대해서, 저는 MBC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어저께 대통령 영상 취재단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저는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조작도 없었고, 짜증기도 없었고, 지금 당시에 현장에 있던, 당시 유역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오늘, 지금 어제 다 같이 귀국을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영상이라는 것도 보니까 국내로 보내져서 국내 서버에 등재가 돼야지만 미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MBC에 보도되기 전에, 이거 KBS 유튜브에 라이브로 계속 새벽 시간에 이거 다 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대외협력실에서, 대통령실에 대외협력실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때부터 이게 기자들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게 좀 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언론을, 저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거 언론을 탓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의 사실상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MBC가 보도한 것, 저는 그거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다고 보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이걸 받자마자 바로 발표하는 건 저는 매우 성급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행사 중이고, 설사 제가 다 인정하더라도, 바이든 새끼 다 인정하더라도, 그걸 굳이 받자마자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찌라시 수준의 도는 수준에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발표한다는 건, 저는 이건 약간 정치 공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봐서 비판을 받으셔야 되고, 다만 지금 민주당하고 MBC의 유착관계, 여기로 바로 들어가니까 국민들께서 붕 찌시는 건데, 저는 MBC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조금은 가까울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편향됐다고 지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 내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것과, 이 사안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MBC가 취재해가지고 MBC가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공동취대단이 돌리던 것을 단지 MBC가 그날 당번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MBC가 최초로 보도한 다음에 모든 언론이 다 갖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착서를 바로 갖고 나오는 것은, 번지수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저도 솔직하게 들고,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최초의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도 좀 자제해달라고 반장들한테 또 문자를 뿌렸어요. 그럼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된다는 걸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왜 조작이 되고, 왜곡 선동이 된다는지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저는 마지막으로 짓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MBC와 민주당의 유착이 아니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외교무대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비속어 내지는 막말을 국회에 대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국회가 됐든 미국의회가 됐든, 둘 다 해도 하여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을 좀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문제대로 짚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프레임 전환식으로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그렇게 가피해자를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차이자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토크2나 토크3에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설명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 그 영상기자단의 성명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자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유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누가 유출을 했는지. 분명히 이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 엠바고가 9시 39분이 엠바고고, 그런데 9시 39분 이전에 인터넷에서 돌았다는 게, 9시쯤에 모 커뮤니티에서 새벽에 땐, 땐, 땐이라는 사람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두 번씩이나 올려요. 그것이 최초라고 보여지고, 그 후에 몇몇 민주당 쪽 원예인사들의 SNS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저도 정치부 기자, 정치부 데스크도 하고, 펜스 부장도 했는데, 춘방 기자들의 룰은 이거예요. 싱크가 있는, 싱크가 있는 그런 동영상의 경우, 그 싱크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요. 대통령 시대. 왜냐하면 이 발언이, 사실 지금 계속 들으시겠지만, 바비큐 거 빼고, 무엇이라고 누군가 확정 지어서 자막하는 거 빼고, 처음 들었을 때 애매한 표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매한 거는 당연히 대통령 시대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 없이 나갔어요, 지금. MBC는 확실히.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해보세요. 확인 없었어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사정이 또 있는데, 내가 사회자와 이렇게 말을 다녀야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모르겠다고 하시던데. 확인이 안 된 상황 중에 하나가, 당시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진짜 김성은 외교실장하고, 안보실장하고, 각진 외교부 장관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거기에 못 따라갔대. 그러니까 확인해줄 수 있는 담당자가 없었대요. 내가 취재를 해봤더니. 대통령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기획 쪽에, 홍보수석 쪽에 따라갔으니까,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확인이 없이 나갔고, 영상 기자단의 표현은 어쨌든, 유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유출에 대해서도 빨리 진상규모을 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게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출은 도대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유출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이게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시면, 깔끔한 문제인데, 이걸 구기게 해야 한다는 것도,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에 대외협력실에서도,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장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것을 대외협력실에서, 몇 번 제가 봤을 때는, 당시 현장에서 아마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바이든이든, 난리면이든 다 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분명히 거기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나 이런 걸 보면, 최초의 발언이 가장 진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었으면, 외교적, 그러니까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유출을, 엠바고 풀리기 전에 유출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시면, 저는 유출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럼 그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뒤에 문제는 지금 자막 붙이는 것까지, 바베키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그렇게 왜 MBC가 이렇게 한 것이냐,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다른 언론사들은 MBC 따라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이 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다 그 후속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서 동시에 거의 나갔거든요. 저는 TV조선도 마찬가지예요. TV조선에서도 똑같은 욕설, 막말 논란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MBC만, 한 언론사만을 딱 트집 잡아서 얘기하신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면 되네요. 저는 사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게 공동취재단을 통해서 생중계로 이걸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송출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잡아내질 못했을 뿐이죠. 잡아내고 나서 대통령실과 언론사 간의 엠바고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신의가 좀 어긋났다라는 취지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서 서로 신의를 회복할 문제지, 엠바고 어겼다고 해서 경찰 수사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 저는 그 부분 같아요. 왜 이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그럼 MBC가 왜 바이든이라고 단정짓고 내보냈냐라고 만약에 지적을 한다면, 그건 MBC한테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그렇게 MBC가 오보를 냈다고 전제를 하고, 잘못했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전제를 해도, 그럼 왜 15시간 동안 그걸 바로잡지 않습니까? 13시간 동안. 13시간 동안? 그러면 대통령과 만약에 연락이 안 돼서, 당사자의 발언에 진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13시간이 지체됐다고 한다면, 그럼 홍보수석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대통령이 그 역할을 못한 홍보수석 귀가 없습니까? 코가 없습니까? 그걸 자기가 들어보고 오보면, 당장 MBC 기자한테 항의 소환을 당장 날려가지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와서 너무 궁색하고,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거기가 최초의 논쟁이었는데, 저는 그 새끼 발언이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를 모욕했든, 한국 의회를 모욕했든, 상당히 이건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송 나와서, 요즘 이런 심의도 있는데, 이 새끼라는 발언이 이렇게 풀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다 규제가 돼야 되는 발언들인데, 지금은 뭐, 와서 EXX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본질을 흩뜨리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대처 과정 속에 미숙함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이, 뭐, 민주당을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최근에는 부대변인께서, 뭐, 이것은 아무도 아니다. 아무도 지칭한 게 아니다. 또 다른 의원들은, 뭐, 이게 사람으로 들린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자협회에서요, 현업 언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벌집에다가, 찔러서 쑤셔가지고, 벌이 나오게 만들 일이냐는 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인 거예요. 이미 새끼라고 들리고, 날리면 바이든, 그거 지금 논쟁인 것인데, 빨리 빨리 수습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조기에 진화 못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실의 홍보라인은, 굉장한 무능을 보여줬다. 저는 그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아마도 댓글로 제가 또 욕을 먹어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그렇다면, 이 토크1의 어떤 핵심이니까, 사회자였어요. 어떤 역할이 어쩔 수 없이, 두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유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번 일을 그냥 추출을 해볼게요. 추출, 다 사상해버리고 추출을 해서, 만약에 어떤 기자가 있어요. 출입처에서 특정 정파에 불리하다고 인식되는 내용을, 확인도 없이, 이쪽 정파에 그냥 SNS로, 동영상이나 취재 내용을 바로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그게 취재 윤리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것과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하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건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소재가 아니라, 모든 언론사 이미, 그러니까 영상도 이미 새벽에 다 공개가 된 문제였는데, 이게 문제시기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당직자 페이스북에, 또 오전 9시 40, 당일날 오전 41분에 또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 영상 클립이. 그러니까 MBC 보도보다, 더 먼저 이걸 SNS에 올리시기도 했었어요. 국민의힘. 이미 커뮤니티에 다 돌았어요. 다 돌고 있었고. 그건 다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기자가, 어떤 정파적인 소재를 가지고, 특정 정당에게 이런 것을 준다면, 논란거리로써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 말까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 조금 또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6시 30분인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게, 저쪽에서 MBC가 뉴욕에서 국내로 쏘거든요. 그렇죠. 국내로. 그러면 여기에 자막 없이, 원 데이터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원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이게 15초 분량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분량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도 원 데이터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검색해보고, 들어보고, 뭐 이렇게 기사화하는 거는, 여기 데스크 문제인데, 여기 데스크들이 그럼 과연 그걸 먼저 알았느냐? 이건 몰라요. 그렇죠. 만약 알았다 보면, MBC가 10시 7분보다 더 빨리 유튜브에 나갔을 수도 있어요. 딴 데가. MBC가 10시 7분에 유튜브를 했다는 건, 딴 데서 이걸 파악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렇다는 손 치더라도, MBC는 바이든이냐고 들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막을 이렇게 단 것이고, 자막을, 아니, 들린 사람대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막 문제 말고,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지금 MBC가 단독으로, 10시 7분에 치고 나가는 어떤 상황이, 알고 있는데, 딴 데는 왜 안 나갔느냐를,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거 전 세계로 동시에 송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풀기자단이, 요즘 유튜브 생중계 많이 하니까, 안 보더라도, 사람들이 방송에는 안 실리더라도, 유튜브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렇죠. 따라다니는 거. 라이브를 보는 분들은, 100명이 접속했든, 1000명이 접속했든,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이거 너무 성급했고, 잘못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언론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당규, 공부하기도 벅찬데, 보도준칙 내지, 보도행태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저는 이거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 앵커께서 하신 대로, 이게 뭐 기밀이나 비밀은 아니잖아요. 기밀이나 비밀이면 일단 문제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보도를 할지 말지는, 언론이 결정하는 겁니다. 언론을 왜 통제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뭐, 내통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내통을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건 진짜 언론과 권력이, 유착된 거니까, 그건 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유착된 게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이건 그냥 보도가, MBC가 먼저 했고, 나머지 언론사가, 우르르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보도를, 누가 먼저 했느냐에,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걸 가지고서,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는, 누구와, 그럼 MBC 어떤 기자와, 내통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인데, 이것이 특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통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범죄를 주장하는 쪽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나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도의 행태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본질을, 저는 뒤바꾸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건데, 지금 핵심은, 외교 현장에서, 비속어가 나와가지고, 미국의회가 됐든, 한국의회가 됐든, 그건 분명치 않지만, 하여튼 의회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지도자의 품격과, 언어 습관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시점에서,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도 행태로,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됐고, 저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희석시키면, 대통령께서 비속어 쓰신 게 잘한 겁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쓰실 거예요? 사적으로? 그럼 공동카메라 계속 붙어다닐 건데, 앞으로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 비판을 하고, 고쳐야지, 이거를 자꾸 언론 행태로, 뒤바꾸게 해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지금, 여기 오른팔 다쳤는데, 왼다리 수술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용이 있지, 그것이 유출이 문제라고 하는 건, 지금 돌려지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진실은,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로서도 의뢰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진실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무언가를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똑같은 걸 얘기할 수밖에, 똑같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은, 어디 한 군데에서, 뭐가 안 맞기 시작해요. 어긋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해명이 붙으면, 또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일 처음에 해명과, 나중에 해명이, 지금은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순으로 한번, 대통령실의 해명을 쭉, 처음부터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제일 처음에,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반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의, 그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밤에, 그 해명된 내용. 13시간, 13시간. 이건 난리면이다. 민주당을 지칭했다. 아니지, 한국 국회를 지칭했다. 한국 국회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지칭했다. 그러니까 또 기자가 확인을 해요. 이거 한국, 그럼 민주당은 야당을 지칭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국민의힘에서, 야, 이게 난리면, 이제, 이 새끼야는 아예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뒤에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걸로 지금 계속 물타기가 하는 거예요.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난리면도 아니고, 뭐라더라, 앞에 이 사람, 욕설도 없었고, 뭣도 없, 아니, 아예 언어를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거는 발리면. 발리면이요? 조경태 의원의 발리면. 배현진 의원은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명해야 될 정작 주인공은, 자기 기억 안 나신대요. 정작 하셔야 될 분은, 이걸 해명해야 될 분은 대통령 본인이세요. 그런데 정말, 뭐, 저는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데, 진상, 어저께, 그래서 더 스토밍에서, 이걸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하세요. 아니, 진상규명은 본인이 하셔야죠. 본인이. 그런데 누가 때,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게 뱉은 것을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은 다시 돌려보시라고, 영상도 분명히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은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왜 남들이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를, 밝혀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본인부터,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까지, 거의, 큰 차이 없이, 생각을 같이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피디님이 계속,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10분 전부터, 표현을 오셨는데, 넘어가시죠, 같이. 두 번째 주제가, 거의 다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두 번째 주제는, 사과 대신, 진상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인데, 두 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어쨌든, 책임 문제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진 외교장관, 해인 건의안, 해인 건의안, 대결이 뭡니까, 해인 건의안에. 당연히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두 번의 순방에서, 계속 논란이 있어요. 저는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 국무장관을 방문하러 가셨어요. 그때 못 만났어요. 국무장관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친서 전달면, 그 밑에 있는, 관료한테 전달만 해주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서, 이번에 영국 안 가지 않았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일본, 외무상과, 뉴욕에서 미리 가서, 지금 회담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본, 한일 외교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뭔가를, 이게 그러면,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아니, 이번에 외무상 쪽에서는, 아니, 그리고 솔직히,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안 만나겠다. 아니면 우리 있는 대로 알아. 저는 이것도 정말, 이것도, 저는 대통령보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이라든지, 정말, 그 안보라인과, 외교라인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죠.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께, 그래도 하시겠냐고 하면,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겠지만, 물론 책임이겠지만,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토 순방 때도 마찬가지, 이번, 이번, 순방도 마찬가지. 저는 외교부 장관, 너무 무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래서 경지를, 민주당에서는, 경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순방이, 의미는 뭐냐, 여러 나라를, 보는 게 순방인데, 나토를, 언론들이 계속 잘못 쓰더라고요. 나토를 한국 가만 갔어요. 아, 맞습니다. 스페인만 갔어요. 순방이 아닌, 나토 정상회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일 정상회담에, 실패다. 실패, 그리고 또, 군무장과 만나지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마땅하다. 행건이 아니. 여기에 대해서, 심 변호사는. 그런데 저는, 설 변호사님의 지적이, 저는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뒤섞여서 비판을, 뭉태기로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슬라이스를 내서, 조금씩 하나하나 따져볼 부분이, 비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라.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토랑 다 엮어가지고, 나토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거의 정권 내놔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선 해명이 없다. 해명이 없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신뢰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비겁하게, 사람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했거든요. 그럼 지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사단이 터졌고, 이것은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참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문제거든요. 본인이 나와서, 그렇게 국익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외교관계 안보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신다면, 아니, 13시간 동안 해명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당장 미국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왜 못합니까? 기자들 다 옆에 있는데. 해서 정정을 해야죠. 저만 해도요, 제가 국밭에 운영하면서요. 이거 뭐, 이준석 대표 지직 팬클럽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항의 문자 많이 보냈고, 다 모였을 때마다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죠. 제가 못하면, 공부해서 그 역할을 해야죠.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 자꾸 본질 바꿔치기 하려고 해도 안 바뀌거든요. 자꾸 우스워져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대통령도 뽑았고, 국민이 국회도 뽑았는데, 같은 선출직끼리 누구를, 아무리 사담이더라도, 이놈저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도자의 언어 품격에 안 맞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라인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이걸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귀해서 문제를 교정을 해야, 다음 순방 나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경제와 외교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서는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원래 문재인 정권 탓 안 하거든요. 현 정부가 이건 짊어져야 되고, 민주당과의 차별점이 전 그거라고 봐요. 민주당은 과거에, 항상 이명박근혜 노래를 불렀던 당이에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탓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와 외교에 있어서는, 지금 현 정부에다가, 모든 책임을 씌우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이 바로 인수받았는데, 바로 경제가 좋아집니까? 인재 정책 만들고, 인수인계 해서, 인재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동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가 부실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따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일본 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 완전히 일본과는 담벼락 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걸 복원하는 단계에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국격이 좀 손실되고,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타겟을 해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뭉뚱그려서 외교를 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저는 이거 상대평가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건 큰 점수 못 얻습니다. 국익에 있어서는, 경제와 외교, 정말 이건 좀 협치적인 자세로, 저는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민주당 협치하려고 해요. 협치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목소리가 좀, 갑자기, 다 들렸을 때, 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자세가 돼 있어요. 성령이 더 안 돼. 그런데, 협치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니, 뭐, 민주당 의원들을 가지고, 이 새끼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야당이,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떤 야당이 거기에 협치를 하겠습니까, 협치 제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 그리고 같이 마주 앉아서, 테이블에서 얘기할 자세가 안 된 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협치하겠다고, 당대표 선출된 날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영수회담, 영수회담 제안을 했지만, 형식이나, 명칭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집행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으로 치자면, 비대위가,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올 연말까지는, 집행부가 거의 없어요. 그냥, 원내대표가 그냥, 있어요, 직무대행이에요. 직무대행. 비도부조합법적이. 그러니까. 원회의힘은 공식적으로. 없지 않아요, 헌본거예요. 당황당대회에 의해서 권한이 있어요. 그건 가처분 소송을 해도 안 되는.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그럼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협치의 테이블을 나올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정기국회라든지, 국정감사에, 국정감사에 야당이 당연히 정부 비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에, 특히나 저 중요한 게, 12월 달에 있을 예산이에요. 예산 결산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야당에 협력을 안 얻을 거예요. 아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야당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새끼, 저 새끼 해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당장 좀 사과를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먼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사과해야 되고, 저는 아까 그 생각이 좀 다른 게, 박진 장관 책임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박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각이고, 외교부라는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저는 잘못의 비중은 좀 낮다고 봐요. 그럼 저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저는 대통령실 안에 안보실장 있지 않습니까? 안보실장 밑에, 1차장 있어요. 김태효 차장. 저는 그분이 경솔하게 발표하고, 저는 그분이 잘못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론을 조금은 가려서, 정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교체를 통해서라도 저는 외교가, 좀 더 잘 돼야지, 이게 잘 안 되기를 바라면, 민주당도 다음에 정권 인수를 혹시라도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서로 이건 협치적인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 장관, 탄핵 소추한다고 이러는데, 해인권인가요? 해인권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당도, 이거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교 참사라고 합시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의 원인인지를, 야당 입장에서 좀 봐주면서, 이 부분이 조금 타겟팅을 해서,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같이 해야지, 그냥 통으로 묶어서, 박진 장관, 해인권이 안에서, 우리 이거 한번 근육자랑 하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 위에서, 지금 제가 책임론을 더 가리자. 저는 이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수술을 하려면, 핀셋으로 정석에 환불을 고려내라. 다 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라는 뜻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 김태원 차장의, 그 성급한 발표가, 순쾌히 합의했던 발표예요.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도, 잡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외교 프로토콜에, 어둡나는 행위를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안보 1차장에 대해서는, 해인 건의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당으로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교의 수장인,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해인 건의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이 있고, 아니면 탄핵. 그건 할 수 있죠. 운영이 열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다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추봉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해인 건의를, 뚝 들고 나옵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외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저는 조금 과도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나 걱정이 되는 건, 계속 해인 건의안만, 모든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혹시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저도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상민 장관, 저는 장관들에 대한 그것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제력도 없고, 만약에 대통령실, 해인 건의안이 기존에는, 보통 해인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면직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해인 건의안을 통과시킨다 해서, 해임시키시겠어요? 죽었다 깨나면, 저는 해임 안 시킨다 때문에, 저는 남발 들은 것은, 오히려 약발이 더 떨어진다고 봐요. 거개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걱정하는 신변의, 또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조금 건설적으로 좀 가보자고요. 지금, 아,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진상을 둘망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정말 의견은,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깝깝한 건, 국민들이죠. 외교 가기 전연부터, 사실 국회는 지금 열렸는데, 예상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재정 상황, 그리고, 이 국민들이 힘든 어떤 물가 상황,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 지금 이 욕설 논란을 갖고, 계속 지금 수일 동안, 앞으로 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씩 하나씩 좀 따져보죠. 그러면, 아주 작게, 글로벌 펀드 얘기부터 해보죠. 이 글로벌 펀드가, 마치 무슨 문제가 큰 것처럼, 뭐 1억 원인데, 들어주냐, 1억 달러인데,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뭐 그 누구를 욕했다, 이렇게 되지만, 단도 대입적으로, 민주당한테, 민주당 쪽에, 물어볼게요. 욕을 들었다고 해서, 글로벌 펀드를 발목을 잡고, 아, 이건 진짜 한번 따져봐야 돼, 1억 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원래 민주당으로서도,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3,500만 달러를, 이용해서, 2019년에, 했었어요. 승인을 했죠. 뭐,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었어요. 그냥, 이 새끼 소리 들으니까. 그거는 인정합니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건 인정합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얼가메이려고 하는데, 무슨 수사를 하겠다, 뭐, 누군 또 고발을 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아니, 이게 그냥 흔쾌히, 정말 흔쾌히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흔쾌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스스로 발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민주당이, 아유, 아유, 잘하셨네요. 좋은, 뭐, 기금이니까 우리가 동의해 줄게요.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 입장 바꿔서, 민주당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난리 났죠. 그렇죠. 난리 났죠. 그렇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순순히 통과는 안 된다고 보고, 이거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뭐, 기금의 목적이, 목적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뭐, 왜 갑자기 비용이, 이게 3배가 됐잖아요. 기존에 이제 냈던 것보다, 약속했던 것보다. 이거 뭐 주겠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뭐, 동의해 주겠어요? 민주당에서.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 웃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 있을 겁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라고,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소위 말하여 사석에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엑스엑스, 뭐, 이제 얘기해도 되죠?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한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 뭐 수식어가 붙었다, 그래서 뭐, 그게 뭐냐 또 마치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그 또 소위 말하여 윤비어천가 불렀거든요. 아, 우리 대통령님은, 그런 말씀 안 쓰신다고. 근데 그분들 이제 다, 그 자료 화면 다 남아있습니다. 본인의 말을 이제, 어떻게 뒤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이문의 1승으로, 아마 좀 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이 지점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도 이거 지적을 안 하는데, 만약에 국회가, 민주당을 지칭한 게 아니라, 한국 국회 전체를 지칭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은, 뭔가 싶어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행정부고, 입법부가 대등한데, 어떻게, 이거는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도 이거는, 뭐 성명 하나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느냐. 이 모욕감을, 의회 권력을. 아, 그렇죠. 의미가 아니라 전체의 의회를. 정말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시면요, 1조부터 10조, 전에 9조까지 총강이고, 이제 10조부터 기본권이 39조 나와요. 그 다음에 40조부터, 이제 권력기간 나오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 국가라서, 국회가 사실상, 상징적인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그 뜻을 대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들에 대해서, 이새끼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분을 안 나쁘게 느낀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정말 의아해서 삽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의문의 일패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제 협의하실 때, 서로 이제, 이새끼로 지칭이 된 거니까. 땡땡으로 하시죠? 혹시나 또, 유튜브에서, 이거 알고리즘으로, 아, 노 따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노란 딱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국회 내에서는, 같은 의원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의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두 분이 또, 두 진영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부분에서는, 또 서로가, 이것은 또 같은 마음을, 헌법기관들이 느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혹시나, 그 대통령이, 순방이라든지, 이런 외교 끝난 다음에, 뭐, 이것도 당연히, 불러야 되겠죠. 같이 함께, 뭐, 나눠야 되겠죠. 그 순방 결과도. 그 자리에서, 또 유감은 표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우리 대통령이, 정말, 본인은 무결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 우리 대통령은, 무결점이시다, 뭐, 흥결이 전혀 없으시다, 실수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성과도, 제가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나온, 뭐, 카드뉴스도 봤는데, 별,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외교 순방의 효과, 뭐, 결과라고 할 것들이, 과연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초에 너무 기대감을 줬어요. 가시기 전에, 이걸 뭘 했냐면, 이번 순방, 한미, 한일회담을,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보도도 있었었고, 반등되기는 커녕, 갔다 와서, 오히려 더 깎이는 것만 됐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며칠 떠들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어저께, 지금, 환율은 이미 1,400원이 넘어갔고, 어저께 주가, 4%가 떨어졌어요, 하루에.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지금, 주가가. 이거 지금, 나라 경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다시 듣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전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게 홍보수석이 잘못한 거죠. 왜 다시 들어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라고 했으니까. 홍보수석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걸,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일 처음에 반응, 아, 이게 의회에 대한 것이더라도, 상당히 유감이다. 이 정도만, 저는 대통령이 발언을 하시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공세를 하기가 좀, 그래요. 이걸 가지고,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이걸 더 논의한다는 게, 맞습니다. 동맹 관계를 훼손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든 간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보면, 진짜, 뭐,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어찌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진실공방으로 가버리자고 해버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같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란에, 계속 얘기할 게 아닌데,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여기 저도 조금만 말을 못하면, 초반에는,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문제로 넘어갔으면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될 일인데, 가치판단의 영역이 있던 것이, 해명을 잘못함으로써, 자꾸 사실판단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을 어떻게 규명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소리 주파수 분석하시는 분이, 니은이냐 비읍이냐 가지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분석할 대상이 됩니까? 발언을 하신 분께서 나오셔서, 내 발언의 취지는 이거였다. 소상하게 해명하고, 관련자들한테 사과하고 넘어가면, 정말 깔끔하게 해명될 일인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런 사단까지 왔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짤이 생각났어요. 오늘 제가 커뮤니티 보다가,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 황정민 배우가, 아니 사과하면, 유아인한테 그랬나요? 그러니까 사과 한번 하면 끝날 일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저는 진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다는 아니시겠지만, 도대체 왜 이런 기조로 잡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죠? 나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짜뉴스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짜뉴스라는 말도 저는 틀리다고 봐요. 이게 무슨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는 아니지. 그러다가, 제 처음에는 조작 왜곡이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막을 왜 이렇게 붙였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얻을 게 뭐고. 아니요, 아니요. 본인들은 얻을 게 있죠. 체리 따봉을 얻을 수가 있고, 대통령께는 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배방류 의원 3인방은, 체리 따봉을 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이 내용, 우리가, 욕설이랑 다 포함해서, 대통령의 말 취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바이든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바이든이 60억 달러를, 글로벌 펀드에 제공한다 했어요. 그런데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얻으면 바이든이 얼마나 곤란하겠냐. 미국 대통령이 걱정해주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물론, 비속어가 섞였다는 거.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비속어가 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내가 사과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말끔하게 끝날 일이에요. 정말.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석에서 다 국민들도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정말 진실공방 한다는 게, 저는 참담한 수준이에요. 진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두 분은 어쨌든, 오늘 토크1, 토크2, 토크3까지, 그거 하나는 확실히 일지된 것 같아요. 사과하고 끝낼 일을, 불표한 해명으로, 굉장히 문제를 더 번지게 한 건,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다시 이제 1분 토크로 돌아왔습니다. 1분씩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정치 진영에서, 외교, 앞으로는 외교를 하고 돌아온,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진영을 떠나서, 어디까지가, 사실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또 외교를 위한, 이렇게 끌어안을까, 그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 건도, 초기에는, 아이, 국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마도, 대통령실이, 반장들한테, 뭐 이렇게 돌렸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언론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야당이 협조를 하는, 외교와 관련돼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또, 그게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는 대문이, 어디까지냐. 조금 총론적인 부분으로, 반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국익이라는 것은, 평가가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처해진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 기여하는 길이다라고 보고요. 국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국의 격이 올라가면, 국익도 따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대통령실이, 언론에 대해서, 그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또 본인이 얘기했던 자유, 그거와 또 성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국익이 오히려 해선돼요. 왜냐하면, 국익이라는 것이, 세일즈, 탄광, 광물, 여기에만 국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수도 있는 거고, 국민들의 느끼는, 그런 만족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국민들을 좀, 대통령께서 쓰신 단어지만, 뭐 팔리게,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이걸 수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께서 국격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넘어가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저는 국익을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것은, 정말 각자 위치라는 게 있지만, 야당으로서도, 의원들이, 외국 의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미국 의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일이라든지, 한미 의원에게도 상당히 오래되고, 역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거든요. 또 조만간 있을, 지금 아베 총리 전문과 관련해가지고도, 국무총리가 가시지만, 아마 의원들도 갈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한일 외교의, 저변을 깔아놓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총리나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떠한 이런, 뭐, 잦은, 교류 안에서, 일단 의제가, 발현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야당도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 있죠. 의원들은, 의원들 자체내로, 스스로 한 명이든, 아니면 당 전체로 생각해보더라도, 다 있습니다.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경호 같은 경우, 미국 가기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아마 대통령이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저는, 이런 것들, 협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저는, 누가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겠어요? 너가 싫어, 나는 대통령이 싫으니까, 이거 안 해줄래. 이건 아니거든요. 다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좀,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본인은, 의회에 존중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 밑에 있는,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보면. 전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야당이라든지, 이게, 의회, 아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야당, 민주당도 포함해서, 잘 부르신 걸 못 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화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 잘 들었고요. 미국 대통령들도, 이미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what a stupid, son of ____, 이거를 아예, 바이든과 경쟁할 때, 공식석상에서도, 계속 부르짖었고요. 또 바이든도, 자신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 폭스뉴스 기자에게,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son of ____ 했다가, 이제 고노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곤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훈훈한, 그런 엔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앞으로의 어떤, 트럭,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son of ____을, 입에 달고 다니는, 대통령들이, 미국에 많지만,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나쁜 대통령으로, 계속 남지는 않았다는 것, 왜 그랬을까를, 돌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